지금 우리는 어떤 사인지 너에게 나는 누구일까 욕심이란 걸 너무 알면서 이렇게 내게 다가서고 있어 얼굴만 보는 걸로 모자라 연락만 하는 것도 오늘은 조금 용서하다는 목소리로 괜찮아 지금 대답하지 마요 어쩌면 너도 나처럼 떨리고 놀라고 그럴 텐데 이대로 난 만족하다면 이렇게 좋은 길을 걸어도 손을 잡아줄 수 없잖아 후회 없다면 거짓말이죠 어쩌면 돌이킬 수도 없는 걸 사랑하면 더 많이 심할까 사귀자고 말할까 오늘은 내가 오늘은 내가 누구보다 멋지고 싶어 너에게 너에게 좋아 괜찮아 어떤 말이네 괜찮아 날 날 어느 좋은 날 떨리는 나와 앞에 네가 서있어 나 그 날 그 날 서툴게 흐른 이 시간 과 터질 듯 흠뜨리는 심장소리 지금 내 모습이 그리고 예쁘게 웃는 너 다 내가 빠져들 그런 날 아니면 저렴하게 치고 늦을 나 깨 늦을 한 그